네, 오늘의 시그널은 칩셋 미디어입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되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칩셋 미디어. 일단 설계 자산을 파는 업체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굳이 막, 물론 업종이나 성격에다 다르겠지만 공장을 막 엄청 큰, 우리 그렇잖아요. 옛날에 너무 오래간다. 성량 공장, 우리 아빠가 성량 공장 사장이다 그러면 성량 공장, 우리 공장이 몇 만 평짜리가 몇 개가 있고 그 얘기를, 그러니까 약간 공장이 몇 개 있고 땅이 얼마나 있고 이게 약간 부의 어떤 그런 상징이라든가 아니면 자산 가치의 대명사로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예 공장이 없이 그게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모델이죠, 그게. 공장은 없고 그냥 아이디어를 팔거나 설계도만 팔아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성량 공장, 공장이 엄청 많고 무슨 인력이 무슨 우리 채용 인력만 몇만 명이다, 너네 아버지는 무슨 공장이 있니?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제일 핫한 종목이 뭡니까? 엔비디아가. 엔비디아는 설계도를 파는 회사인데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떡볶이 무슨 야시장 가서 뭘 먹는데 무슨 사인 요청을 하고 그런데 후죽은 한 청바지를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갑부예요. 그런데 이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인 게 뭐가 아이디어랑 이걸 팔아가지고 로열티를 받는 회사죠. 그러니까 팔 때 라이센스를 한번 챙기고 계속 판매가 되면 로열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죠. 예를 들어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에서 감귤이 수출 품목 1위가 아니라 반도체가 수출 품목 1위인데 제주 반도체도 설계도만 그리는 회사거든요. 물론 그 회사는 있죠. 회사는 있는데 공장이 많이 있고 생산을 돌리는 회사보다는 인력이 적죠. 그러니까 이런 칩셋 미디어나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죠. 그런데 지금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영상에 관여하는 IP, 비디오 코덱을 파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비디오가 들어가 있으니 뭔가 이게 보는 거구나. 동영상을 녹화 재생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비디오 코덱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율주행차 아까 전에 테슬라 얘기 나왔는데 자율주행차 한 대에 카메라 8개에서 10개 정도가 탑재되는데 이 8개에서 10개 정도 탑재되는 카메라는 그 자율주행 기능하는 카메라 그거 얘기하는 거고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자율주행이 되면 그 안에 다 없어지고 좌석만 남고 거기서 즐길 거리가 뭡니까. 카드 게임도 하겠지만 이제 비디오를 보겠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또 카메라가 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장용 카메라라고 하는 게 자율주행을 위한 기능성 카메라에다가 우리가 안에서 즐기는 인포테인먼트용 카메라. 이것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카이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확대되면 비디오 코덱 기술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거예요. 칩셋 미디어가 라이센스료랑 로열티를 받을 곳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서버,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서버, 그것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뜬 거 아니에요. 소비자형 시장은 죽었는데 엔비디아는 서버용에서는 CPU가 필요가 없고 CPU가 안 되고 인텔의 CPU는 안 되고 다 지금 그래픽카드, NPU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GPU가. 그래서 지금 뜬 건데 그 서버, 왜냐하면 우리 동영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 그거 어떻게 저장할 거예요. 그거를 저장하려면 전부 다 서버의 용량을 늘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화상회의 엄청나게 많이 하죠. 메타버스 지금 가상현실 세계 생겼죠. 그런 게 다 뭡니까. 비디오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비디오 코덱이 지금 활약할 공간이 너무나 넓어졌다. 그리고 칩셋 미디어가 영상에 특화한 NPU를 개발 중이다. NPU 뭐죠? 인공지능. 인공지능 두뇌. 그러니까 인텔의 CPU가 몰락했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의 GPU에 비해 뒤진 이유가 뭐죠? 인공지능 시대에는 한 번에 여러 개를 연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GPU가 더욱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CPU는 한 번에 하나씩밖에 계산을 못해가지고 그냥 좀 약간 퇴부한 거예요. 퇴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거예요. 칩셋 미디어가 NPU를 개발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의 두뇌를. 그럼 이제 고화질의 영상 처리를 할 수 있는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기술을 포함해서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한 이 NPU를 내놓겠다. 이렇게 되면 칩셋 미디어도 규모가 작긴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가 펼치는 이 세상 속에서 뭔가 하나의 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엔비디아의 GPU 대비해서 10배 빠른 연산 속도와 5분의 1 수준의 전력 소모를 갖춘 스펙으로 NPU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는 아까 말했듯이 큰 공장이나 많은 인력 없이 어떤 설계, 자산 아이디어를 파는 굉장히 효율적인 회사인데 지금 시대적으로 아주 호환기를 맞을 수 있는 흐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는 지금 NPU 개발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고점 돌파에 성공을 했고요. 그 고점 돌파는 역사적 신고가를 갖습니다. 지금 칩셋 미디어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역사적 신고가를 갖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저기 한 사람이 없습니다. 손해본 사람이 극히 일부겠죠. 지금 3만 500원에 만약 산 사람이 있다면 주당 한 1,000원 정도, 1,500원 정도 손실인 거예요. 1,000원이 아니죠. 600원 손실은 600원. 맞나요? 500원 손실군요. 아, 600원이군요. 나 계산을 더하기 빼기 못하겠어요. 어쨌든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보면 그 부근에서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이럴 때 한 번 눌러서 이 위에 공간을 번 거죠. 예전에 한 번 얘기해드린 게 있는데 저기 있는데 미끄럼틀 통을 올라갈 때 생각해보시면 돼요. 내가 거기서 바로 처음에 올라가면 머리 박죠. 그럼 어떡해요? 머리를 수그리고 조금씩 기어간 다음에 가면 그 높이 올라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고점 추세선에 부딪혔지만 약간 눌리목을 주면 위가 열리니까요. 왜냐하면 고점 추세선은 상향하고 있으니 위가 더 열리는 거죠. 그럼 이번에 올라갈 때는 3만 원 이상을 다시 찍어서 월의 종가상으로 3만 원 돌파할 가능성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칩셋 미디어는 기술적으로도 지금 윗부분을 열었고 그리고 지금 과열권도 볼까요? 68.53 정도거든요. 월봉상 RSI가. 아직 70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70을 들어가서 빨개지면 신규 매수를 금지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불타기를 한번 해볼 만한 곳이죠. 여기서 70을 넘어가서 75 수준으로 갈 때 여러분들은 이제 차이시점을 할 생각으로 지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 2016, 2021, 2022년도 이 RSI 과열권을 참조하시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대응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 지금 신고가를 기록 중인데요. 기술적으로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